핫 이슈 다룹니다. 지난 19일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 구자옥 선수가 심판의 스튜존 판정에 항의하며 헬멧을 집어 던졌습니다. 스튜존 그리고 심판의 반말 논란 향후 징계 가능성 등 짚어봅니다. 퓨처스 타격왕 스캔들이 자고 나면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KBO 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채널에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최강삼승 킹동엽님 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제 삼성 두상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존과 구자옥 선수 퇴장 심판진의 감독 코치 선수에 대한 반말 행위 취재 부탁합니다. 장정수님 구독하고 처음 댓글 남겨봅니다. 어제 두상과 삼성 경기에서 심판의 경기 진행에 관해서 취재 부탁합니다. 김용윤님 부장 어제 구자옥 선수 볼인데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심판 망해가는 커버를 살리는 커버 팬님 조금은 늦었지만 구자옥 선수 퇴장 스트라이크 판정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정환님 어제 삼성 두산전 심판 스트라이크 판정 구자옥 선수 퇴장 관련 의견 부탁합니다. 100개 가까운 댓글이 막 쏟아졌는데 19일 경기에서 구자옥 선수가 5회에 바깥쪽 공 삼진 딱 당하고 헬멧 바로 던지고 볼이잖아요 하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는데 그런 모습을 사실 이제 구자옥 선수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주 아주 비슷한 코스의 공이 1회에도 삼진당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높낮지만 약간 다른데 코스는 비슷한 바로 빠진 볼인데 뜨다. 보드라인 근처에 떨어진 공입니다. 그죠? 볼이었을까요? 스트라이크였을까요? 보드라인이 딱 있는데 보드라인에서 정말 약간 벗어나서 딱 이렇게 현재 KBO 시스템에서는 공이 더 빠져도 심판이 스트라이크? 그럼 스트라이크죠. 완전히 들어왔다. 하지만 심판이 볼? 그럼 볼입니다. 볼 스트라이크 판정은 그냥 심판의 영역이다. 그래서 항의하면 안 된다. 항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선수들 가끔 항의를 하죠. 실제 경기에서 항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아주 격하면 경고 먹거나 퇴장 당하죠. 헬멧 던지면 퇴장 조치 나올 만하죠. 그날 중계가 SBS 스포츠에서 했는데 SBS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스토존 그 그래픽은 KBO 공식 기록업체인 스포츠 투하에서 운영하는 투구 추적 시스템인 PTS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PTS 시스템은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그 바로 로봇 심판, AI 심판 그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 시스템과 100% 같은 시스템인데 PTS 시스템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타자의 키 그리고 타격 자세를 감안해서 변형 스토존을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딱 만듭니다. 그냥 천편 일률적으로 TV 화면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매우 정교합니다. 왼손 투수에 변화구가 던졌는데 휘어져서 이렇게 찍혔으니까 들어올 때는 걸쳐서 들어왔을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거 스트라이크다. 이런 기사 봤는데 그거 옛날 약입니다. 지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PTS는 정확하게 타자의 앞에 홈플레이트를 통과할 당시에 3D 존을 구현한 것을 그대로 TV 화면에 딱 낸 것입니다. 변화구까지 모두 감안된 그래픽입니다. 그러니 방송 화면에 아주 미세하지만 그 공은 1회와 5회 모두 보드라인 약간 밖에 위치하고 있었죠. AI 심판이라면 19일 구자욱 선수의 1회, 5회 삼진 콜을 당한 공을 뭐로 선언했을까요? 아마 볼로 선언을 했을 겁니다. 같은 볼에 두 번이나 중요한 경기, 중요한 순간에서 삼진을 당했으니까 매우면 이제 감정이 좀 격해졌는데 그런 모습을 저도 참 본 기억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아니 들어가 들어가라고 클리닝 타임이니까 들어가 라는 말이 들렸죠. 저도 들었습니다. 방송 화면 5회 그 당시 화면에서는 구자욱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하고 그 말이 겹쳤죠. 그래서 선수한테 심판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심판 반말하더라. 그리고 주심이 구자욱 선수 팔도 이렇게 팔을 살짝 잡는 그 부분에서도 왜 터치해? 그런 지적도 좀 하셨는데 구자욱 선수는 퇴장콜 이후에 순승히 따랐습니다. 이 반말에 대한 부분은 당시 TV 영상에서도 좀 나옵니다. 5회 상황 다음에 8회에 다시 앞선 장면을 재차 보여주는 과정에서 중앙 펜스 쪽에서 DS 찍은 카메라인 걸의 이루심 김병주 심판이 바로 주심인데 주심한테 주심하고 또 후배 심판 두 명이서 이렇게 허사명 3승 감독하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선배 심판이 딱 들어가 이렇게 KBO 관계자는 심판위원은 선수와 코치, 감독에게 경호를 철저히 써야 하는 것이 룰에 정해져 있고 예전에는 반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감독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심판이. 그런데 이제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허사명 감독이 조금 당황해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은 그 당시에 이미 상황이 끝났다. 조치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더 이상 텐션을 올리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빠르게 철수시켰다는 그런 취지로 했다. 그것이 바로 KBO의 설명입니다. 추가 징계 가능성. 그것도 좀 물어보셨죠. 퇴장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경고 또는 뭐 나중에 출장 징계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상벌이를 열 때도 있는데 이 퇴장의 경기 중 퇴장 부칙을 보면요. 경기 중에 퇴장의 경우 이후 지시에 따라서 퇴장을 그냥 하면 상황을 봐서 추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이런 사례로 경고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퇴장당한 뒤에 뜨거우스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추가 징계 받은 적은 있죠. 근데 항의하고 퇴장당하고 이후 지시에 잘 따랐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 삼는 경우가 없습니다. 매번 심판 판정 관련해 뭐 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스튜조만이라도 향후 AI 심판에게 맞게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다. 제 신념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심판이 이 스튜조들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포스의 프레이밍 이 능력 자체는 조금 무용지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실보다는 득이 좀 많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차례 오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차례 오심이 있고 또 열 차례 짧은 정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심이 더 치명적으로 느껴져요. 실제 또 그렇습니다. 두 팀이 격돌을 합니다. 격돌에서 오심으로 피해를 본 팀이 있으면 분명히 이득을 본 팀이 있겠죠. 근데 열받은 피해팀 팬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 열이 받아 있는데 그러면 심판 때문에 득을 받은 팬들은 뭐 아주 그냥 기분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그런 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이러한 부분이 야구 보면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퓨처스, 타격왕, 밀어주기, 뭐 의용 뭐 스캔들처럼 이렇게 계속 좀 번져버렸는데 여러 지금 팀들, 선수들 또 상무까지 엮여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옵니다. 20일에 기아 타이거즈 김호룡 선수와 롯데자연처 김주현 선수가 주고받은 카톡을 김주현 선수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20일 오후 2시에 김주현 선수가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출석을 했습니다. 1차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 이 카톡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죠. 김호룡 선수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후에 김호룡 선수와 김주현 선수가 주고받은 통화 내용 녹취록도 일부 공개가 됐죠. 그 녹취록을 보면 박치환 감독이 첫 타석에 번트를 대고 그 다음 타석은 그 다음 타석은 이런 이야기가 예언이 나옵니다. 상무감독은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말하면 내가 말이 도는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항변했죠. 2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아 구단이 이군 선수단을 상대로 전수 면담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강경학 선수 그리고 또 김호룡 선수 구단 면담 했죠. 강경학 선수는 김주현 선수가 열이 좀 받아 있어서 다독이려고 위로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해명했고 김호룡 선수의 카톡과 통화 내용은 김호룡 선수가 보냈던 그 카톡 내용 있죠. 짜고 친 고스톱. 그리고 통화 내용은 앞서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할 당시에 제출이 됐던 1차 제출했던 복수의 녹취 파일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도 강경학 선수의 이 내용은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제출이 됐던 거니까. 근데 김호룡 선수 거는 센터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제 오전까지. 그리고 새롭게 김주현 선수 측이 공개를 한 것입니다. 김주현 선수가 기아 2군 포수에게 연락을 해서 아니 볼렛이나 몸에 맞은 볼은 상관없지만 안타주지 말라. 뭐 이건 정말 청탁 아니냐. 이 문자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 다음에 김주현 선수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KBO도 이 문제도 지금 조사할 것인데 또 일부 어제 조사도 했고 그래서 김주현 선수 측이 KBO 출석 전에 공개를 최종 결심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김주현 선수 측이 이번 건 말고 김호룡 선수 건 이 건 말고도 다른 증거 자료를 좀 제출을 할지가 지금 또 다른 변수인데 20일 밤에 기아 구단이 입장문을 냈죠. 자처 조사 결과 상무척으로부터 어떠한 요청 부탁받은 바 없고 지시한 바 없다.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선수가 기아 2군 포수 1명 외에 추가로 2명의 선수 포수 1명 야수한테 또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또 상무전을 앞뒤로 해서 기아 선수 3명과 연락을 또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파악된 문자 등등 이런 거 다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아가 짜고 치는 코스톱이라고 문자 보낸 김호룡 선수의 이 이야기는 김주현 선수가 번트 안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 들었다 하니까 이틀 연속 번트 안사가 나왔다? 그럼 롯데 선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위로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박치환 감독이 기아 뜨가웃을 방문을 해서 이야기했다는 이 첫 타석, 두 번째 타석 등등 발언은 김호룡 선수가 직접 듣지 않았고 뜨가웃 코치들이 첫 타석에서 번트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 세 번째 타석에서는 또 번트 되겠나? 이런 대화를 듣고 오해를 한 말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지금 카톡 메시지 등이 100%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포렌식 조사를 좀 동원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내일 KBO 조사위원들이 지금 한평으로 내려간다 그럽니다. 내려가서 조사위원회가 조사위원들을 좀 꾸려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KBO 조사위원들은 지금 수사 경험이 많은 외부 수사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인 아닌데 21일 오전에는 상무 박치환 감독이 두산 이군 선수에게도 서우철 타격왕 걸려있으니까 좀 살살해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두산 이군 선수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고 KBO는 신속하게 지금 수사하고 이 부분도 또 들여다보겠다. 다 종합적으로 좀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 안으로 좀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발언을 두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른 상황이고 그 발언을 한 당사자들도 회석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니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도 참 정말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KBO는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덧붙여 제 개인 채널이니까 좀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보면 해당 팀 팬분들이 우리 채널에서도 댓글로 서로 감정 싸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봅니다. 의견은 얼마인지 낼 수 있는데 막 감정으로 니네 팀 이렇지 저렇지 근데 이제 팬심은 원래 이제 팀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동화가 되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이제 팀아일체 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팬심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채널에서만은 아 이게 너무 비난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격한 비난 댓글이 몇 개 보이는데 하루에도 이제 500개가 넘는 댓글이 막 달리니까 제가 일일이 이제 보는 데만 해도 좀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트를 눌러드리고 싶지만 누르는 순간 잠깐 미리 말씀을 드려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의견에 야구부장 동의했구나. 그래갖고 여러 커뮤니티에 좀 퍼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고 있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10개 팀 중 100% 여러 저러 이런 이야기들에서 이런 이슈들에서 좋지 않은 이슈들에서 완전 무결한 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올라올라 보면 다 뭐 근데 우리 프로야구가 그렇게 참 흠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흠을 없애나가고 예전보다는 좀 더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도 거기에 또 힘을 보태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채널에 비난 댓글을 보고 한 발 더 나와가지고 오해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비난 댓글이니까 야 이거 특히 뭐 어떤 팬들이 잘못됐구나. 또는 뭐 야구부장 문제 있구나. 그런데 그 댓글에 좋아요가 여러 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오해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답변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댓글을 지우면 제가 단 답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야 야구부장 댓글 왜 지웠냐 이렇게도 하시는데 저는 댓글을 안 지웁니다. 제가 앞서 제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치인을 언급을 하면서 야구부장 너도 같은 길 가는 거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 아직 남아있습니다. 안 지웠어요. 네가 우리 팀이 한 짓은 네 옷 보러 간다. 그 댓글 있습니다. 가족요? 그냥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제 유튜브 시스템이 쌍욕을 저절로 좀 걸러낼 때가 있어요. 제가 댓글을 지우진 않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요. 야구부장은 우리 팀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이런 글들 제가 10개 구단 중 한 팀만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고 좋아해서 안 됩니다. 안 하려고도 노력하면 10개 구단 다 좋아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좋아하던 채널인데 정말 몇 개월 넘어 사랑했는데 우리 팀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떠납니다. 안녕. 이런 댓글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님 중에 몇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분들도 있죠. 그냥 제 마음속에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10개월을 함께하다 가신다는 분 댓글에 저 정중히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오해만은 좀 푸시고 가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야구부장이 나를 놀리나 이 말을 하실까 봐 제가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보내는 것 같아서 콘텐츠가 재미가 없다. 취재 부실하다. 그리고 야구장 너의 서울말은 정말 정말 못 들어주겠다. 너는 정말 시옷 발음이 꽝이야. 이러시면 당연하다. 받아들입니다. 특정팀 좋아한다. 우리팀 싫어한다. 이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제가 속이 막 뜨면 미치겠습니다. 억울하니까. 렉카가 출동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못 갈 뿐인데 제가 부른데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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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